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깨설이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다시 여길 가다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어 뒤에 내가 더 빛나 별이 되었다고 캠핑 가자 캠핑을 가요 랄랄라 숲으로 가요 랄랄라 커다란 배낭 짐어지고 모두 함께 떠나 우리 모두 파이팅 언제나 파이팅 신나게 가인 거야 우리 모두 파이팅 신나게 가인 거야 everybody 파이팅 오랜지 파이팅 모두 함께 가는 거야 우리 모두 파이팅 언제나 파이팅 신나게 가인 거야 안녕 조이와 솔리예요 우리께서는 고집자에게도 바로의 마음 모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패스오버리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22번 한번 흔들려 볼까요 즐거운 꿈들 같아 아우, 순간이다 초콜릿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아우, 노랄 아까, 아까 이거 운기다 다 인증은 운동 бег기 바이팅 내게도 필요 없이 좀 힘내길 더 잘 아시니요 이렇게 보면 수분기 전 날씨 주실분 아름다워해 그날이 올 때 잘 기대해 얼마나 더 잘 아실지 손잡고 뚝뚝뚫룬 발맞춰 뚝뚫뚫룬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뚝뚫뚫룬 발맞춰 뚝뚫뚫룬 예수님을 닮아가요